로우프로 러너 시리즈에는 맥스피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장비들을 수납할 때 그 장비 크기에 맞게 파티션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장비를 넣고 파티션을 장비 크기에 맞춰서 조절하면 됩니다. 내가 사용하는 장비가 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파티션을 매번 크기 조절을 해야 되는데 맥스피 시스템은 파티션 조절 면에서 굉장히 쉽다는 것이 강점입니다. 이렇게 끝선에 벨크로가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사져 있기 때문에 안쪽에 부착하는 게 굉장히 쉽고 타착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